이번 사연은 신우가 한소리 해야겠다고 하길래 시어머니에게 한소리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난리를 쳤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냐며 부러워합니다. 남편도 첫째가 딸이라서 많이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고 하니까 대놓고 싫어하시더군요. 제2의 시어머니 같은 신우이도 자기 엄마 하는 말 거들기 바쁘고 시어머니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도 싫어하셨는데 아이가 좀 크면서 예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면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이 맺혔죠. 내 아이 싫어하는 사람을 엄마 입장에서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첫째 낳고 시어머니는 얼굴만 보면 저에게 얼른 둘째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라나요? 자식 성별을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아들 둘, 딸 둘 이런 집들이 많아서 저는 둘째도 딸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빨리 낳으라고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닥달을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 옆에서 말을 거들고 있는 신우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둘째가 생기고 성별을 알기 전까지 피가 마르도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라고 해서 조금 안심을 했지만 낳을 때까지 혹시 딸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둘째가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긴 했지만 말로만 좋아하셨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더니 시부모님이 오셔서 200만 원을 주시더군요. 아들 낳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돈을 준 것이었죠. 친정부모님도 둘째가 아들이라서 좋아하셨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둘째가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때는 비싼 거 사주지 말라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딸 버릇 나쁘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신우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하곤 했어요. 어린 신우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군요. 둘째가 퇴원하고 저도 모르게 첫째를 경계했나봐요. 지금도 첫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첫째가 둘째 가까이 가려고 하면 힘 조절을 못해서 다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그 어린 첫째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첫째도 너무 예쁘고 둘째는 아들이라서 든든해서 예쁘고 둘 다 너무 예쁜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 둘 다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신우는 저보다 4살 어린데 시댁에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남편도 8살 어린 여동생을 좀 많이 챙겨주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그런지 신우는 모든 집안일에 관여하려 들더군요. 자기 말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신우는 못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신우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야지 왜 신우에게 말하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냐는 남편 동생한테 얘기도 못하냐 그럼 나는 답답한 마음 어디에 풀어놓냐는 남편에게 그럼 나도 당신에 대한 불만 진정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둘째를 낳고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송주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 때문에요. 아들은 귀하게 키워야 하고 딸에게는 좋은 거 비싼 거 해주는 거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말에 세뇌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괜히 둘째한테 더 정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신우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자꾸 하니까 더 짜증이 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함께 온 날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아 선우사상에서 나오는 말들도 참 지겨웠는데 시어머니는 아이 키운다고 남편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남편 아침을 차려주냐 애들 보느라 힘들다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고 오는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드디어 터져버렸어요. 다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왔는데 점심때가 돼서 중국집에 시켜 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심기가 좀 불편해 보였지만 별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아마도 아들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손수 음식을 차리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신우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애 키운다고 오빠 아침밥을 안 차려주는 날이 많다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 쉴 수 있도록 오빠가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아야 하는 거다 애 키운다고 유세를 부리면 돈 벌어온 남편이 얼마나 힘 빠지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신우가 참견할 일은 아니다. 우리끼리 맞춰나갈 일이다 라고 해봤지만 자기는 오빠의 동생이고 이 집 식구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하더군요. 신우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편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막내라고 우냐우냐 해서 그런지 예의나 기본 배려 같은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신우는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더니 언니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어린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매번 언니한테 말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언니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더군요. 저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신우에게 요즘도 시시콜콜 얘기하냐고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씀이 맞나 봐요. 딸한테는 좋은 거 해주지 말고 잘해주지도 말아야 하나 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었군요. 오냐오냐에서 키운 딸이라 신우가 저딴식으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자기가 나설 때랑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도 못하냐고 신우도 나이가 어린 게 아닌데 저러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군요. 신우에게 오빠가 모자란 사람이냐. 출근 준비도 혼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휴직 중이라서 그렇지 우리 맞벌이 가정이다.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맞벌이도 하고 혼자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라. 했습니다.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째한테 못할 소리 다 한 사람인데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에게 끌려나가듯이 나갔어요. 현관 앞에서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손녀한테 한 짓을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와 세대가 달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어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시댁은 벼슬이고 며느리는 한여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와 신우 가고 나서 남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 첫째한테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할 때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고도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잘못이죠. 시어머니가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딸이라고 못할 말 많이 했는데 저도 별말 못했으니까요. 평생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려거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못 보낸다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셔서 혼자 일어나서 준비물 챙기고 학교 갔습니다.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도와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나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건 남편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귀하게 대접하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개소리할 때마다 응징해 주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신우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은 제가 좀 심한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뭐라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